이 월댁은 마음이 심란하다. 마루에 몽환이 앉아서 구운 콩을 씹어먹고 있는데 살인문이 열리며 숫장수 송서방이 반갑게 인사를 한다. 어이, 이월댁. 잘 있었는가? 어서 오슈. 평소 같으면 오든 말든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위인이지만 오늘은 너무 반갑다. 그건 별일 없었지? 별일이 뭐가 있겠수. 매일 그 뭐냥 그 꼴이지. 게다가 추석이 얼마 안 남으니 장사도 안 되고. 그려, 큰일 났구만. 우리 이월댁이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니. 능글맞은 목소리로 이월댁의 엉덩이를 손으로 툭 치며 너스레를 떤다. 닭주나 한 잔 하세. 그래요. 잠깐만 기다려봐요. 이월댁이 개다리 소반에 몇 가지 안주와 함께 술을 내온다. 오늘 손님도 없는디. 자네도 한 잔 하게. 그래요. 한 잔 주시구랴. 이월댁은 송소방이 주는 술을 단숨에 들이켜 마셔버린다. 역시 송소방도 한 번에 들이키며. 역시 이월댁 닭주가 최고요. 내 전국 팔도주막을 다 다녀봐도 이월댁이 빚는 닭주만한 게 없다니께. 그럼요. 말해 뭐터고 쏘. 우리 시할머니의 시할머니 때부터 전해 내려온 비법으로 만드는디. 그러게 말이요. 두 사람은 주거니 받거니 하며 두대빡을 마시니 취기가 얼큰하게 올라왔다. 이월댁. 오늘은 장사 그만하고 일찍 왔뎌. 뭘요? 이월댁은 다 알면서 괜히 모르는 척 매숭을 떨어본다. 아따 이 사람아. 알면서 왜 그려. 둘이 재미 좀 보자는 거 아닌가. 그러며 이월댁의 가슴을 사정없이 쾅 만진다. 어메. 남들이 보면 어쩌려고 그려요. 남살스럽게. 누가 본다고 그려. 둘밖에 없는디. 이월댁은 새처럼이 눈을 흘기며. 가만있어봐요. 상이나 치우고. 이월댁은 서둘러 주막초롱을 내리고 살인문을 닫았다. 그러더니 급하게 부엌 깨서 뒷물을 하고 방으로 들어갔다. 송서방은 벌써 알몸이 되어 느끼한 표정으로 이월댁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괴 옆에 다섯 곳이 누운 이월댁이 송서방의 약물을 다정하게 희롱한다. 동안 주막이 무너질 듯 둘은 번화하게 일압을 치루었다. 송서방이 가쁜 숨을 내쉬며 이월댁에게 물었다. 어이! 이번 추석 때 주막도 쉬지 않는가? 그럼요. 명절인데 쉬어야죠. 그러며 깊은 한숨을 내쉰다. 명절이라고 서방이 있나? 자식이 있나? 어디 반겨줄 데도 없고. 어이! 잘 됐구만. 나도 달리 갈 곳 없는 장돌뱅이니 추석 동안 유람이 나가세. 어디로요? 갈 데야만지. 월악산은 어때? 단풍도 제법 들었을 텐디. 그래요. 거기 좋겠네. 둘은 누가 먼저라 할 것도 없이 다시 뜨거운 이압을 시작했다. 사흘 후면 추석이다. 이월댁이 바리바리 음식과 술을 챙기고 평소 아껴두었던 남색 한복에 장옷을 걸치고 송소방을 따라 당나귀를 타고 월악산으로 향했다. 동네 오금영 언덕을 지나는데 갑자기 서너 명의 산적이 칼을 들고 두 사람을 가로막았다. 깜짝 놀란 이월댁이 당나귀에서 내려 바들바들 떨며 송소방 뒤로 갔다. 자 살고 싶거들랑! 허튼 짓 하지 말고 그 자리에 앉거라! 그러더니 성큼성큼 산적 하나가 이월댁 뒤로 가서는 검은 보자기로 눈을 가렸다. 아니 왜 보자기로 눈을 가립니까요? 가만히 있어! 움직이지 말고! 이월댁을 다시 당나귀에 태운 산적들은 바쁘게 그들 산채로 향했다. 한참을 가니 사람들의 왁자 짓궈란 소리가 들렸다. 송소방! 어디 있어요? 여기가 어디요? 이월댁! 나 여기 있네! 걱정 말게 큰일은 없을 듯하네! 잠시 후 누군가가 와서 포자기를 풀어주니 산적들이 쭉 둘러앉아 수근거리기 시작한다. 이월댁은 불안한 표정으로 송소방을 쳐다본다. 그런데 전혀 불안한 표정 없이 앉아있는 송소방 무섭지도 않아요. 언제 죽어나갈지 모르는데 그러자 송소방이 씩 웃는다. 잠시 후 우두머리로 보이는 산적이 이월댁을 보며 다정하게 말했다. 이월댁! 오늘하고 고생 많았네! 난 여기 우두머리 덕팔이라 하네! 덕팔이! 많이 들었던 이름이다. 키는 팔척장신에 못 따르는 무기가 없고 그 힘이 장사라. 호랑이도 맨주먹으로 때려 눕힌다는 천하장사 덕팔이 광군도 함부로 그를 대적하지 못했다. 아니 그런데 어떻게 지 이름을 알고 계시대요? 그건 송소방에게 물어보게! 그러며 호탕하게 웃는다. 송소방은 이미 그 산적들과 일면식이 있는 듯했다. 이월댁! 잠깐 나랑 갈 곳이 있네! 몇몇의 산적과 송소방 그리고 이월댁은 폭발이 뒤를 따라갔다. 산채 가까운 곳에 구리 하나 나왔다. 그 안으로 들어가니 커다란 독이 수십 개가 놓여있었다. 덕팔이는 그 중 한 개 뚜껑을 열더니 무언가를 바가지로 퍼서 이월댁에게 건네준다. 여보게! 한번 마셔보게! 이월댁은 덕팔이 건네주는 바가지를 받아 한 모금 마셔봤다. 으악! 퀵퀵! 마신 술을 모두 뱉어버렸다. 아니! 이거 식초 아니에요? 사실은 식초가 아니라 산채에서 막걸리를 담아놓은 장독들이었다. 아무리 여러가지 방법으로 담가도 늘 술이 아니라 식초가 돼버리곤 하는 것이다. 걸걸걸 웃던 부목 덕팔이가 웃으며 말했다. 그래서 자네를 모셔온 것이라네. 자네 술 빚는 솜씨가 조선 최고라 하니 안 모셔올 수 있나? 이월댁은 송소방을 째려보았다. 그도 멋쩍은지 다른 곳을 쳐다본다. 그러니 자네 솜씨를 발휘해서 맛있는 막걸리를 한번 담아줘보게. 내 그 사례는 섭섭치 않게 해주겠네. 그리하여 이월댁은 그날부터 산채에서 좋은 쌀로 고두밥을 짓고 누룩을 섞고 더덕과 국화를 따다 정성스럽게 다듬어 더덕 막걸리와 국화주를 담았다. 자 이제 산하흘만 지나면 술이 적당히 익을 것입니다. 산적들은 좋아라 하며 그날 밤 잡아온 산대지를 잡아 전에 담가 놓은 식초같은 막걸리로 술판을 버렸다. 처음에 못 마실 것 같던 식초 술을 조금 마셔보니 그래도 발효가 돼서인지 취기가 올라왔다. 웃고 떠들고 노래하며 밤늦게까지 마시던 산적들은 각자 그 자리에 쓰러져서 모두 잠이 들었다. 덕파리는 두목이라 그런지 자기 처소로 가서 잠이 들었다. 술 마시던 내내 덕파리에게 추파를 던졌던 이월댁은 살끔살끔 그의 처소로 갔다. 그도 술이 과했는지 코를 들으렁거리며 자고 있다. 이월댁은 그 옆에 슬구머니 누워 그의 가슴을 쓰다듬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무 반응이 없는 덕파리. 이월댁은 더 용기를 내서 그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었다. 그제서야 눈이 깬 덕파리 깜짝 놀라며 말했다. 아니 이월댁 언제 들어왔는가? 두목님! 이월댁은 코맹맹이 소리로 더욱 세게 그를 안았다. 덕파리는 잠시 잠결에 정신을 못 차리는 듯 싶더니 코 가다듬고 이월댁의 고쟁이를 벗겨내렸다. 둘은 거칠게 앉더니 행사를 시작했다. 역시 기대했던 대로 덕파리의 몸은 바위처럼 딱딱해서 아플 지경이었다. 이월댁은 처음으로 느껴보는 세상이었다. 이제 곧 죽어도 여한이 없을 듯 싶다. 새벽달이 올 때까지 둘의 짙은 향료는 계속되었다. 며칠 후 추석날 모두 굴러가서 장독 뚜껑을 열고 담가 놓은 술을 마셔보았다. 덕파리는 세상 처음 맛보는 맛인 양 감탄을 했다. 이건 술이 아니라 보약일세 보약!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한 모금씩 맛보던 산족들도 그 기막힌 맛에 모두 혀를 내둘렀다. 그날은 모두 기뻐하며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이월댁이 빚은 터덕주와 북화주로 밤새도록 즐기며 놀았다. 다음날 이월댁은 덕파리가 주는 온갖 선물을 싸들고 산적들의 호위 아래 주막으로 돌아왔다. 이월댁은 선물보다 더 귀한 덕파리의 몸을 맛본 것이 행복하고 더 행복하였다. 그날부터 이월댁은 주막에 오는 손님들을 주의깊게 관찰하기 시작한다. 그러고는 송서방을 불러 귓속말로 소금거리기 시작했다. 이틀 후에 옹기꼴 만석군 부자가 한양에 돈을 주고 벼슬을 사러 간답디다. 내일은 광군이 오금영을 지난다 하니 조심하시구려. 그리고 오늘은 건넌마을 송대감집에서 혼례폐물을 가득 실고 신부집으로 간답디다. 이월댁은 모든 정보를 송서방에게 일러주어 덕파리에게 전하게 했다. 그 다음날 늦은 밤 날렵한 젊은 산적이 주막에 들러 금반지며 옥비녀 등을 이월댁에게 주고 쏜살같이 돌아갔다. 우리나라 지방언어에는 남에게 자기 집 음식을 겸손하게 말하여 포잘 것 없는 물건이란 뜻으로 총것이라고 하는 말이 있다. 그리고 또 무엇무엇을 먹는다는 말도 무엇무엇을 하다라고 말한다. 예를 들면 자네 술 좀 하나 해서 하다가 먹다의 뜻으로 쓰이고 점심 먹고 왔어도 점심하고 왔어라고 묻는 것과 같은 경우가 그것이다. 그런데 또 하다라는 말은 남녀의 사랑행위를 지침할 때 쓰기도 한다. 가령 그 여자와 몇 번 했어 하면 사랑행위를 몇 번 했나를 의미하게 된다. 이러한 관계의 말을 가지고 구성한 것이 다음의 얘기이다. 한 젊은이가 장가가서 신부와 첫날밤을 자고 나오니 장모가 웃으면서 이렇게 물었다. 자네 어젯밤 넣어준 종것은 자라고 잤는가? 이 말은 장모가 다음과 같은 뜻으로 한 인사 말이었다. 어젯밤에 신방에 넣어준 포잘 것 없는 음식, 곧 술상에 차려진 음식을 잘 먹고 잤는가라는 말이었다. 그런데 이것을 신랑은 다음과 같은 뜻으로 알아들었다. 즉, 어젯밤에 신방에 넣어준 포잘 것 없는 내 딸과 잠자리는 자라고 잤는가라는 말로 알아들은 것이다. 너무 대놓고 훅 들어오는 질문에 신랑은 부끄러운 듯이 고개를 숙이고 씩 웃으면서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예, 장모님. 부끄럽지만 세 번 하고 잤습니다. 이 말을 들은 장모는 민망해 어쩔 줄을 몰라 했다. 그런데 옆에서 듣고 있던 십여세 된 처남이 자영의 대답을 듣고는 어머니 말을 잘못 알아들은 자영이 너무나 어리석다고 생각했다. 어린 처남의 생각에는 자기 집에서 일하는 바보모슴 삼돌이보다도 자영이 더 어리석어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처남은 답답한 심정으로 다음과 같이 한마디 던졌다. 아이 참, 자영도. 자영은 우리 집 바보모슴 삼돌이보다도 훨씬 못합니다, 그려? 그렇게도 잘못 알아들어요? 즉, 머슴 삼돌이보다 더 어리석게도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한다는 뜻으로 한 말이었다. 그런데 신랑은 이 말을 또 다른 뜻으로 알아들었다. 즉, 세 번밖에 못한 자기의 어젯밤 잠자리가 머슴 삼돌이보다도 정력이 모자라 적게 했다고 빈잔을 주는 것으로 알아들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삼돌이는 하룻밤에 세 번보다 훨씬 더 많이 여자와 잠자리를 할 수 있는데, 자영은 겨우 세 번밖에 못했으니 삼돌이보다 못하다는 뜻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신랑은 처남을 보고 화를 내면서 소리를 보러 길렀다. 이 사람아, 장가 오느라고 며칠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잤고 또 멀리 말을 타고 와 피곤한데 첫날 밤에 쉬지 않고 세 번이면 많이 한 거지. 어찌 그보다 더 하란 말인가? 내가 말인가? 열 번쯤 했으면 자네 마음에 흡족하겠는가? 어린 것이 뭘 알지도 못하면서? 하고 어린 처남을 보며 씩씩거리니 장모와 처남은 서로 쳐다보며 웃으면서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단다. 조선 선조 임금 때 우북룡이 지방 고울관장을 맡아 부임했다. 새로 부임했기 때문에 관청의 모든 장부를 조사하고 창고의 현물을 대조하니 한 백성이 관청 복식을 꾸어먹고는 아직 갚지 못한 것이 있었다. 그래서 우북룡은 그 백성을 불러 자세히 물었다. 너는 나라의 곡식을 꾸어갔으면 주소한 다음에 반드시 갚아야 하거늘 어찌하여 이렇게 갚지 않고 버티느냐? 이렇게 추궁하니 백성은 엎드려 울면서 아래였다. 어르신 소인의 집은 농사를 지어 살아가고 있사온데 지난봄 흉년에 나라의 곡식을 꾸어가서 굶어 죽지 않고 살아남아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을이 되어 추수할 무렵에 큰 비가 내려 소인의 집과 전담을 모두 쓸어가버리고 그때 부모님도 흙더미에 깔려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런 사정으로 지금은 소인 혼자 운막을 짓고 근근히 남의 일을 해주며 목숨을 부지하고 있습니다. 관장 어른께서 내년까지만 상환을 연기해 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소인을 감옥에 넣어 벌을 받게 해주소서. 이러면서 계속 우는 것이었다. 우봉룡이 이 이야기를 듣고 보니 하도 딱해 어떻게든 이 백성을 구제해주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곧 관장은 엎드려 울고 있는 백성에게 물었다. 허면 내 집에서 지금 당장 바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진정 아무것도 없단 말이냐? 예, 나으리. 하지만 소인 집에 씨암탉 한 마리는 있사옵니다. 이 말을 듣고 우봉룡은 웃으면서 이렇게 명령에 보냈다. 그러면 되었다. 내일 그 닭을 잡아 삶아가지고 오너라. 내가 그것을 먹고 대신 내 빚진 곡식을 감해 주도록 하겠다. 이튿날 백성은 과연 닭을 잡아 삶아가지고 와서 바쳤다. 이에 우봉룡이 그 닭고기를 받아들고 이리저리 보면서 한참 동안 생각하다가 도로 백성에게 주면서 말했다. 내 생각해보니 관장이 어찌 백성의 닭을 먹고 국가 재산을 감해 주어서야 되겠느냐? 이 닭은 도로 가지고 가고 그 대신 구워간 곡식은 내년에 꼭 갚도록 하라. 이로고는 닭을 도로 주워 내보냈다. 실망한 백성이 다시 닭을 받아들고 문 밖에 나오니 지금까지의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여러 아전들이 말했다. 이보거라. 너는 나라의 곡식을 갖다 먹고 아직까지 갚지 않아 우리 아전들이 애를 먹고 있도다. 그러니 그 삶은 닭은 우리에게 주어 그간의 노고를 위로받아야 하겠노라. 하며 닭을 빼앗아 술안주로 먹었다. 우봉룡은 아전들이 닭을 빼앗아 먹는 것을 확인하고는 옳지. 요놈들이 기어이 내 꾀에 걸려들었구나. 잘됐다. 하고 중얼거리면서 큰 소리로 조금 전에 나간 그 백성을 다시 불러들이라고 명령했다. 닭까지 빼앗기고 시리에 빠져 집으로 돌아가던 백성이 또 무슨 보를 받게 되나 겁을 먹고 들어와 엎드렸다. 우봉룡은 백성에게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내 생각해 보니 관장으로서 어제 한 말을 뒤집어 백성을 속인 결과가 되었으니 이래서야 되겠느냐. 조금 전에 돌려준 그 닭을 도로 가져오면 내가 먹고 내 빚진 곡식은 내 개인 돈으로 갚아주겠다. 관장의 이 말에 백성은 한참 동안 머뭇거리다가 어쩔 수 없이 아전들이 나누어 술안주로 먹었다고 실토하였다. 이 말을 들은 우봉룡은 크게 호령하여 수리를 불렀다. 백성의 닭을 먹은 아전들의 이름을 모두 적어 올리도록 하라. 얼마 후에 우봉룡은 수리가 적어온 명단을 받아지고 독이 적힌 아전들은 모두 들어와 엎드리라고 했다. 그런 다음 엎드려 있는 아전들을 보고 혼자 미소를 지으며 부드럽게 다음과 같이 타이르는 것이었다. 내가 약속을 지켜 닭을 먹고 이 백성이 꾸어간 곡식을 내 돈으로 갚아주려 했는데 그 닭을 너희들이 먹었으니 별 수 없이 너희들이 나누어서 이 백성의 빚진 곡식을 갚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모두 잘 알아들었느냐. 웃으면서 하는 관장의 이 말에 아전들은 무엇인가를 깨달았다는 듯이 서로 쳐다보면서 대답하고 물러나왔다. 그러고 나와서는 서로 손을 잡고 한바탕 크게 웃으며 우리들이 저 늙은 여우 같은 사또의 꾀에 속아서 멋모르고 비싼 닭고기를 먹고 말았네 그려. 라고 말하고 우봉룡의 묘책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 그리고 아전들은 모두 돈을 십시일반하여 백성의 빚을 대신 갚았다 한다. 찬판 여동식이 아메오사가 되어 경상 우도로 갔을 때이다. 진주에 이르러 일행들은 한날 한시에 만나기로 하고 모두 뿔뿔이 흩어졌다. 어느덧 날이 저물었는데 마땅히 투숙할 곳도 없었다. 때마침 작은 긴 옆에 한 초가집이 있어 문을 두드렸다. 주인이 나왔는데 양반이었으나 아직 관을 쓰지 않은 젊은이였다. 하룻밤만 이곳에서 묵어갔으면 하는 뜻을 전하자 젊은이는 흔쾌히 허락했다. 젊은이는 여동식을 방 안으로 모셔 자기 누이에게 저녁밥을 지옥 올리라 했다. 이거 큰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별 말씀을요. 너무 누추해서 송구스럽기만 합니다. 어느덧 밤이 되자 젊은이는 윗목에서 손님과 함께 자고 누이는 아랫목에서 잤다. 처음 보는 젊은이였지만 말과 행동 대화를 해보니 젊은이의 사람 댐댐이가 매우 기특했다. 남녀가 같은 방을 쓰면서도 예의에 따라 남녀의 풍별을 하는 것이 엄격했다. 속으로 가상하게 여기고는 넌짓이 물었다. 내가 보기에 이미 나이가 찬듯한데 어찌 장가를 들지 않으셨소? 부끄럽지만 제가 가난하니 다른 집들이 혼인을 원치 않습니다. 사실 제가 교제하던 처자가 있었사운데 서로 나이가 차 혼인 말이 구체적으로 오고 갔지만 역시 제가 가난하다는 이유로 혼사가 결렬되고 다른 부잣집과 혼약을 맺는다는군요. 내일이 바로 혼례일이지요. 그렇구려. 오늘 마음이 안 좋겠소. 아닙니다. 다 제 탓입니다. 제 분수를 알아야죠. 그럼 누이도 아직 혼처가 없소? 예. 마찬가지로 아직 혼처가 없습니다. 어사는 이렇게 멀쩡하고 착한 남매가 홍기를 놓치고 있는 것이 매우 안타까웠다. 또 가난하다고 혼약을 깨뜨린 안마을 부자가 괘씸하기도 했다. 여동식은 다음 날 곧바로 그 집으로 쳐들어갔다. 들은 대로 대문이 거대하고 뜰도 엄청나게 넓었다. 혼인 날이라 차이를 높이치고 음식도 성대하며 어색병풍으로 둘러싸서는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객들로 마루를 꽉 메웠고 종들은 마당을 분주하게 오고 갔다. 커다란 소태는 고깃국이 설설 끓었고 전을 부치는 동네 아낙네들이 웃고 떠들고 있었다. 삶고 지진 어육으로 성찬을 갖춰 차례대로 마루로 올렸다. 그때 거지같은 차림에 여동식이 들어가 어서 술과 고기를 달라고 소리쳤다. 그러자 주인이 종들을 불러 그를 쫓아내라 일렀다. 잠시 쫓겨나갔다. 다시 들어온 여동식은 크게 외쳤다. 아니 이처럼 성대한 혼인잔치에 음식을 흐르는 물처럼 낭비하면서도 어찌 굶주린 가난한 사람의 배 한 번 불려주지 못한단 말인가. 계속 소리를 지르며 섬벌 아래까지 다가가니 주인이 몹시 귀찮은 듯 종에게 명령해 한상 간단히 차려주라고 했다. 마시다 남은 술주전자에 찬술을 붓고 전 몇 개를 올려 소반을 차려주었다. 그 사이 어사 여동식은 재빨리 마루로 올라가 하객들의 끝자리를 비집고 들어가서는 양반을 박대한다며 욕을 해대기 시작했다. 주인은 버럭 화를 내며 다시 종들을 시켜 어사를 끌어내렸다. 그때 마침 어사가 있는 곳을 찾던 역졸들이 부자 집 문 앞에 이르렀다. 어사가 그들을 언뜻 보고는 눈을 깜박깜박했다. 역졸이 크게 소리쳤다. 그 소리가 나자마자 사람들이 모두 놀라 엉덩 방아를 찍고 머리를 조아렸다. 혼인 날 난리가 났다. 죄를 지었건 안 지었건 암행어사 출두에 놀란 부자 집주인은 벌벌 떨며 어사 앞에 꿇어 앉았다. 신랑이란 사람도 때마침 도착했다가 이 광경을 보고는 말을 돌려 급히 달아났다. 조금 있으니 어사의 역졸들이 차츰 모여들었다. 어사는 마루 윗자리에 앉아 집주인을 잡아들여 뜰 아래 구로 앉히고는 죄를 따졌다. 너는 한 고울의 겁으로써 큰 잔치를 버려놓고는 걸식하는 사람들에게 한상 차려주는 것이 무엇이 그리 어렵다고 걸식자들을 쫓아 냈느냐. 그래서 여러 차례 간곡히 구걸하니 그제야 마지못해 다른 사람들이 먹다 남긴 음식으로 형편없이 박대했다. 또 마루에 올라가니 구박하며 끌어내기까지 하더구나. 이게 사람으로서 무슨 도리이며 인심이 어찌 그리도 야박할 수 있단 말이냐. 너는 건넌마을 도령과 혼약을 해놓고도 단지 그가 가난하다는 이유로 홍기에 임박해서 혼약을 저버리고 다른 사위를 맞이하려 했다. 어찌 이런 것이 영남의 도노한 풍속이란 말이냐. 오늘 이미 나를 잡았고 또 혼례 자리도 준비되었다. 어서의 특별한 명령이니 어서 신랑의 의복과 흰말, 청사초롱을 마련하여 건넌마을 도령을 맞이해 초례를 치르도록 하라. 거기다 가마 하나를 더 보내 도령의 누이도 태워오게 했다. 집주인에게 누이의 홀례 예복을 준비하게 하고 그리고 아까 도망쳤던 신랑을 다시 서둘러 불러와 누이 동생과 그 집에서 초례를 올리게 했다. 순식간에 두 쌍의 홀례가 시작되었다. 어사는 흐뭇한 얼굴로 홀례를 마칠 때까지 지켜보았다. 오빠와 누이 동생은 갑작스런 상황에 어리둥절하였으나 곧 사태를 파악하고 어사를 향해 큰절을 올렸다. 어사는 두 사람의 홀례가 끝나는 것을 보고 역졸들을 배불리 먹게 한 뒤 자리를 떴다. 집주인이 혼나는 것을 본 동네 사람들은 다들 통쾌하게 여겼다. 또 도령 남매를 위해 어사가 선초를 잘해 주었다고 입을 모아 칭찬했다 한다. 윤시성을 가진 한 처자는 어떤 표수를 한 암흑의 딸로 참판유한소의 손자 며느리가 되었다. 그녀는 윤시 집안에 시집 온 지 불과 얼마 안 되어 과부가 되었다. 그때 그녀의 나이가 겨우 열여덟 살이었다. 불행하게 윤시 집안에 손이 귀하여 대를 이을 자식도 없었다. 그녀가 하루는 문득 이런 생각을 했다. 시댁 양대의 묘지에 비석도 상석도 없으니 누가 묘를 지켜주랴. 집안일을 돌보아 줄 집사도 없으니. 만일 내가 하루아침에 죽게 된다면 따로 부탁할 곳이 없으니. 내가 살아 있을 때 이 일을 하지 못한다면 죽어도 눈을 감지 못하겠구나. 그런데 지금은 살림이 바닥난지라 재원을 마련할 길이 없으니 어찌할꼬. 그녀는 홀로 앉아 긴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그녀는 마침내 바느질과 길쌈 등 날품을 파는 데 뜻을 두고 부지런히 일했으며 오로지 돈 버는 일에만 몰두하였다. 40년 동안 악착같이 푼돈을 모으고 모아 돈꾸러미가 밭두롱처럼 쌓여 거의 천금에 이르렀다. 그러나 아직 믿고 일을 맡길 만한 사람이 없는 것이 걱정이었다. 하루는 고종 사촌동생이자 암우표수를 하는 김 암우개가 찾아왔다. 후인이 평생을 갖고 온 고민을 이야기하자 그가 말했다. 누님 혹시 비석에 새길글과 글씨는 있습니까? 있다네. 비석에 새길글은 다행히 암우당의 암우개 어르신이 지어주셨고 글씨는 친척 암우개 삼촌이 써주셔서 받아놓고 기다린 지가 몇 년이나 되었다네. 그러나 나에게 자손이 없고 양자로 들인 손자도 나이가 어려 아직 일을 잘 알지 못한다네. 여자의 몸으로 의탁할 다른 사람이 없는 것이 한스럽게 여겨지네. 혹시 동생 집안에 맡길 만한 사람이 없을까? 나를 위해 이 일을 성사시켜줄 수 없겠는가? 김 암우개는 누이의 그 정성에 감동했다. 누이의 효성이 사람을 감동하게 하네요. 친가도 아닌 시대구리에 그렇게 마음을 쓰시다니 제가 모든 힘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마침 우리 집안에 황주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평소 이런 일에 익숙하고 사람됨이 부지런하고 착실해 일을 맡길 수 있을 겁니다. 그에게 일을 맡긴다면 제가 직접 관리하는 것보다 조금도 못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야 정말 좋지. 모름지기. 이번에 나를 위해 한번 힘써주게나. 내 그 은혜는 잊지 않겠네. 아이고 누님.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누님과 저는 현륙 아닙니까? 제가 안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걱정 마십시오. 김 암우개는 그 길로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그 사람을 불러놓고 술을 권하면서 자세히 말해 주었다. 내 간절한 일이 있어 자네에게 번거로운 부탁을 하고자 하니 들어주겠나? 그 사람이 말했다. 들어줄만한 일을 어찌 감히 사양하겠습니까? 나에게는 일찍 홀로 된 외종사촌 누이 한 분이 계신다네. 찬판. 유 암우개 어른의 손자며느리일세. 하지만 시댁이 몹시 가난하여. 조상의 무덤 여러 곳에. 상석과 묘비를 세울 여유가 없었다네. 또 그 일을 주관할 자선도 없으니 누이가 그걸 평생 한스럽게 여기셨지. 그리하여 누이는 평생 바느질싹을 모아 이제 큰일을 할 수 있게 되었지만 이를 맡길 믿을만한 사람이 없어 걱정하고 계신다네. 나에게 이 같은 말을 하기에 누님의 그 효성에 감동해 자네에게 간청하는 것이라네. 그러니 황주부도 내 일이라고 여기고 착실히 감독해서 그 아름다운 일을 성사시켜줄 수 있겠나? 그 사람은 동생에게 사연을 다 듣고서 몇 차례 길게 탄식하더니 말없이 눈물을 흘렸다. 눈물까지 흘리는 글을 보고 김 암우개가 이상히 여겨 까닭을 모르니 눈물을 거두며 대답했다. 사실 저희 집안은 오래전 유시되게 결코 잊어서는 안될 은혜를 입었습니다. 유찬판께서 관북관찰사로 계실 때 제 선친이 그 마카에 있었지요. 그런데 한날 아버지가 갑자기 돌림병에 걸려 일어나시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병이 들자 유찬판께서는 아무 거리낌 없이 가족처럼 살펴봐 주시고 약이 되는 음식 등도 직접 관리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런 정성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아버님은 세상을 달리하셨고 관찰사오르는 누구도 돌림병이 무서워 꺼려했던 염습을 하고 이불을 덮어 입관하기까지 몸소 점검에 단속하시기를 극진히 하셨습니다. 그러다 결국 당신도 전염되어 돌아가시게 됐으니 세상에 어찌 이 같은 은인이 또 있겠습니까 그 감동이 저승과 이승에 맺혀 마음속 깊이 새겨두고 언제나 이 집안을 위해 온 힘을 다 바쳐 은혜의 만분의 1이 남아 보답하고자 기회를 찾고 있던 중이었사옵니다. 하지만 그 집안 자손들이 몰락하여 옮겨간 그 소재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을 들으니 이런 기이한 인연이 있을까 싶고 다시금 슬퍼져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이 집안의 일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걸고 물불에 뛰어드는 것도 피하지 않을 텐데 하물며 이처럼 작은 일에 어찌 온 힘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김 암흑애가 감격하며 말했다. 어쩌면 자네 말대로 일이 맞아떨어진 것이 정말 우연이 아닌 듯하네 이제 내 누이가 평생의 소원을 이루게 되었고 자네 역시 보은의 길을 얻었으니 이 또한 흐뭇하지 아니한가 이건 분명 하늘이 일이 되도록 시킨 게야 반드시 그 집으로 가서 지금 내게 말했던 선대의 일을 상세하게 말해주게나 아마도 누님이 크게 기뻐할 걸세 그리고 온 힘을 다해 보살펴주게 한 번 더 부탁하네 그 사람이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하고 즉시 준비하여 그 집으로 가서 양손자 유 씨와 부인을 만났다 그리고 선대에 있었던 은혜를 잊고 잊지 못한 일을 전했다 역시 부인도 듣고는 무척 기뻐하며 말했다 일이 매우 기이하니 어찌 하늘의 뜻이 아니겠어요 마침내 그에게 비석 세우는 일을 모두 맡겼다 그 사람은 한편으로 보은의 중요성을 생각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정성스러운 부인의 효성의 간절함에 감동하였다 그는 말을 빌리는 돈과 노자도 스스로 마련해 왕래함으로써 부인에게 부담을 주지 않았으며 따로 좋은 비석을 찾아 객지에 묶기도 하면서 정성과 힘을 다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검사하고 감독했다 또 만나는 모든 장인에게 부인이 빈손으로 집안을 꾸려온 정성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이런 효부는 세상에 보기 드물 것이네 그러니 이 사연을 듣고 감동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자네들도 떳떳한 마음을 지녔다면 어찌 감동하는 뜻이 없겠는가 보통 하는 일처럼 여기지 말고 모름지기 도와준다는 뜻으로 재반 공사 비용을 절반으로 해주게 그래 줄 수 있겠나 장인들도 역시 매우 감동한 얼굴로 뜻을 따르기로 했다 말씀이 참으로 옳습니다 소인들이 효부 집안에 일해 어찌 돈에 많고 저금을 논하겠습니까 모두 반값만 받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황주부는 눈시울을 적시며 그들의 손을 꼭 잡았다 그리고 황주부가 진두지 위하여 비석 세우는데 모두 온 힘을 다하였다 마침내 두 무덤 앞에 비석을 세우고 세 무덤 앞에 상석을 설치했다 그러자 그걸 본 부인이 강개무량한 얼굴로 말했다 내 그토록 수건하던 50년 소원이 오늘 아침에야 비로소 이루어졌습니다 이제는 죽어서 눈을 감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며 비석 앞에 절을 했다 황주부를 비롯한 모든 석쟁이들도 그걸 보며 눈물을 훔쳤다 그 뒤로도 황주부는 부인의 일이라면 뭐든 열심히 도와주었다 그로부터 몇 년 뒤 부인의 양선자가 점점 자라 젊은 나이에 급제하였으니 그가 바로 유진호다 할머니 그리고 황주부님 절 받으십시오 부인과 황주부는 그를 보며 마음이 터질듯이 감격했다 부인과 황주부는 서로 가족처럼 지내며 평생병 없이 그 영화로움을 보게 되었다 이는 부인의 지극한 효성과 그 은혜를 받고 갚으려 했던 두 사람을 하늘이 감동하여 이루게 해준 경사라 하겠다 평안도 성천 고울에서 좌수 표수를 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머리가 좋고 이를 잘하여 그곳에 오는 사또마다 칭찬이 자자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를 배우지 못한 까막눈이었지만 워낙 머리가 좋아서 사또마다 그가 까막눈임을 알지 못하였다 그러나 아무래도 이런 일은 들통이 나게 마련이다 언젠가 새로 사또가 오자 그 좌수 때문에 늘 손에만 보고 있던 이방이 은근히 사또에게 이런 사실을 일로 바쳤다 좌수라는 자는 순전히 눈치로만 일을 하지 그를 전혀 볼 줄 모릅니다 사또가 이상히 여겨 하루는 평안 감사에게서 온 편지를 내밀면서 보라고 하였다 좌수는 받아들자마자 쭉 훑어보더니 태연하게 말하였다 그까짓 게 무슨 걱정입니까 아니, 이 사람아, 이렇게 가문 때에 댐목을 떠내려 보내라니 어찌 걱정이 안 되나 그까짓 게 무슨 걱정입니까 돌과 떼짱으로 개울줄기를 군데군데 막아놓았다가 맨 위 칸에 물을 모아놓고 댐목을 띄운 다음 일시에 터놓으면 쫙 흘러내리다가 그 다음 칸에 가서 걸릴 것이 아닙니까 거기서 또 물을 모았다가 탁 트고 또 탁 트고 하면 쉽게 큰 강까지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큰 강까지 쉽게 갈 수 있는 것인데 별걸 다 걱정을 하십니다 듣고 보니 참으로 그럴듯하였다 과연 좌수는 참으로 훌륭하오 사악도는 이렇게 칭찬하고 그 일을 좌수에게 맡겼더니 어김없이 척척해 치우고 돌아왔다 원님은 먼저 까막눈이라고 헐뜯던 이방을 보고서 나무랐다 그 사람이 편지를 곧 잘 보던데 왜 쓸데없이 헐뜯느냐고 사뭇 역정까지 냈다 그러자 이방이 말하였다 그것은 사또께서 모두 가르쳐 주셨으니까 그런 것이지 좌수가 혼자 읽은 것은 아닙니다 참 그러고 보니 편지 사연의 실마리는 사또 자신이 털어놓은 것이나 다를 바 없었다 그래서 다음에는 직접 글을 써보게 하리라 생각하고 방에 들어 누워 끙끙 앓는 소리를 하면서 좌수를 불렀다 내가 급히 편지를 쓸 곳이 있는데 이렇게 고리 아파 누웠으니 좌수가 대신 좀 써주어야겠소 고자질하던 이방의 말대로라면 좌수는 틀림없이 실토를 하고 못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좌수는 그 자리에서 이해하고 시원스럽게 대답을 하고는 목을 갈기 시작하였다 잠시 후 좌수는 서판에 종이를 받쳐들고 붓에 목을 찢고는 어서 부르라고 하였다 사또는 그래도 사실을 말하지 않는 것이 괘씸하여 한문 편지로 좌장 내리불렀다 그러자 좌수는 흘린 글씨인 조서로 내리서가는데 매우 빨리 보기 좋게 받았었다 그리고 두루마리의 끝부분을 접어서 사또 앞으로 밀어놓았다 그곳에 이름을 쓰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사또는 누워있어서 몰랐지만 가까이 받아들고 보니 보무지 글씨 같지가 않았다 꼬불꼬불 지렁이가 기어가는 것처럼 그냥 줄줄 내리갈겼었다 이거 어디 알아보겠나? 제가 읽어볼까요? 그러면서 좌수는 그것을 들고 내리읽는데 조금 더 틀리지 않고 사또가 부른 그대로였다 자, 저는 이렇게 읽지 않습니까? 그래, 무슨 글씨체인가? 처음 보는데 감투초라는 것이 옳시다 감투초라니? 감투는 머리에 쓰고도 제 눈으로 보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이 글씨체는 자기가 쓰고도 알아보지 못한다 하여 그러는 것이지요 저는 사실 까막눈이오시다 좌수로서 여러 사또를 모셔오면서 이때까지 가진 어려움을 무사히 넘겨왔는데 요즘 와서 누가 무슨 말씀을 드린 모양입니다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면 그만이지 않습니까? 너그러이 보살펴 주십시오 원님은 그의 태도가 너무나 순박하고 분명하여 글씨 쓰는 일만 빼고는 모두 그 좌수에게 맡겨 많은 일을 잘 처리하였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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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